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는 행위 858건을 적발해 추가징수금 등 30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계속하거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한 A씨는 이후 용역업체로 소속을 바꿔 계속 일을 하면서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420만 8,400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